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일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그 좀 의욕이 앞서서 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발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급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 가지고 안보 라인을 다 교체해라 저는 이것은 좀 지나친 어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외교는 그러면 이거는 참사도 아니고 저는 재앙에 가까운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굳이 중국에서의 혼밥 사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외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상들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이제 빠진다든지 수없이 많았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련된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관련된 청와대 그런 어떤 외교 라인들 다 뭐 교체 내지는 경제를 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는 저도 만약에 그 비속어부는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이 흔쾌히 또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진상이 조금 먼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조금은 이제 신중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홍석준 의원님은 비속어가 있었으면 대통령은 어떤 유감 표명을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속어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저는 정확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예, 딱 들리는 거는 뭐 국회라든지 몇 자는 딱 들리고. 아까 그리고 우리 저 우리 복경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영어시험에 듣기 시험 문제실 때도 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문맥을 보고 하는데 문맥을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바이든이라는 말은 나올 리는 없다. 그런데 그 비속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들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좀 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서도 그럴 때 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가 답변은 아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